안녕하세요.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짧은 단편소설 한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모파상의 어느 미망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미망인 기드 모파상 사냥이 한창이던 계절 어느 날 반네빌 성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그해 가을에는 유난히 비가 잦았고 구슬펐다. 붉게 물들어 떨어진 가랑잎은 밟아도 바스락 소리를 내지 않고 퍼부는 소나기를 맞아 골창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되었건만 숲속은 목욕탕 안처럼 축축하였다. 숲속으로 즉 돌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커다란 나무들 밑으로 들어서면 빗물과 젖은 풀 젖은 흙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곰팡이 쓴 냄새와 함께 사람들을 휘감았다. 그리하여 그칠 줄 모르는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던 사냥꾼들과 물에 젖어 털이 옆구리에 들러붙고 꼬리가 축 처진 사냥개들 그리고 몸에 윤곽이 드러날 만큼 꽃 끼는 옷을 입은 젊은 여자 사냥꾼들은 저녁마다 심신이 극도로 나른해져서 돌아오곤 하였다. 저녁 식사 후 넓은 응접실에서 복권 놀이를 하였지만 모두들 시큰둥하였다. 그동안에도 바람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덧창대를 후려치고 지붕 위에 있는 낡은 바람개비를 팽이처럼 돌렸다. 그럴 때면 많은 책 속에서처럼 돌아가며 옛날 이야기를 하자고들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못하였다. 사냥꾼들은 총질을 하다 겪은 사건들이나 토끼들을 도륙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고작이었고 여인들은 아무리 머릿속을 후벼파도 수에라자대처럼 이야기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놀이 또한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처녀로 늙은 숙모의 손을 장난삼아 만지작거리던 젊은 여인이 금발을 꼬아 만든 작은 반지를 사람들에게 보였다. 평소 숙모가 끼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지만 별 생각 없이 보아 넘기던 반지였다. 그녀는 숙모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반지를 부드럽게 돌리며 숙모에게 여쭈었다. 어머나 숙모님 이건 무슨 반지예요?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같아요. 노처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그러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너무나 슬프고 슬픈 사연이라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모든 불행이 이 반지에서 비롯되었어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의 일이건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슬퍼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모두들 그 사연을 듣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늙은 숙모는 좀채로 응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간곡히 청하자 그녀가 마음을 바꾸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금은 대가 끊긴 상떼지 가문에 대해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 가문의 마지막 세 남자를 잘 알았어요. 세 남자 모두 같은 식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이 머리카락이 마지막 남자의 것이에요. 그가 나로 인해 자살한 것은 그의 나이 13살 때였어요. 기이한 일들이라고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 정말 기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미친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인해 미친 매력적인 광인들이었어요. 모두들 모두들 대를 이어 격렬한 사랑에 빠졌지요. 사람들은 열광적인 행위나 광신적인 희생 심지어 범행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충동적인 사랑들에 빠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열성 신앙과 같았어요. 트라피스트 수도사가 된 사람들의 영혼이 사격에나 쏟아지는 사람들의 영혼과 같을 수는 없지요. 상돼즈 가문 사람답게 사랑하는군. 친지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직시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 가문의 사람들은 용모 역시 모두 비슷하였는데 곱슬머리는 이마를 덮을 만큼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 또한 불에 지진 듯 심하게 부글거렸으며 특히 커다란 눈에서 발산되는 안광은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그들을 뒤흔들었어요. 나에게 이 유일한 유품을 남긴 사람의 조부님께서는 숱한 여인들과 사랑에 빠져 함께 멀리 도망도 다니시고 결투도 하시며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내시다가 65세 전후하여 당신 소작인의 딸을 열렬히 사랑하시게 되었어요. 나는 그 두 분을 내 눈으로 보았고 또 가까이 지냈어요. 소작인의 따님은 금발에 안색이 창백했으며 어조가 느리고 음성이 나긋나긋한데다 그 시선은 마돈나의 시선이라 할 만큼 부드러웠어요. 게다가 용모의 기품이 넘쳤지요. 늙으신 상전께서 그녀를 데려오셨는데 이내 그녀에게 사로잡히시어 단 한시도 그녀 곁을 떠나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같은 저택에 함께 사시던 따님이나 며느님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셨지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문의 내력이었으니까요. 어떠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도 그 두 여인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저지당한 사랑이나 헤어진 연인들 배신에 대한 복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두 여인은 똑같이 연민을 표할 뿐이었어요. 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괴로워하였을까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 여인은 사랑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을 가여워할 뿐 분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비극이 범죄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사냥에 초대되었던 그라델이라는 젊은이가 소작인의 딸을 유혹하여 데리고 떠났지요. 상대제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사냥개 우리 안에서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되었어요. 그분의 아드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1841년 1841년 파리에 가셨다가 어느 호텔에서 돌아가셨지요. 오페라에서 노래하던 어느 여자 가수에게 배신당하신 직구였답니다. 그분에게는 12살 된 아이 하나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내 어머니와 자매지간이셨어요. 홀로 된 부인께서는 어린 것을 데리고 베르티용에 있는 우리 영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구하셨지요. 그 당시 내 나이 17살이었어요. 상돼지 가문의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기이하고 조숙했었던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혈통의 모든 애정기능과 열정이 가문의 마지막 남자였던 그 아이에게 집결되어 있었다 할만했지요. 그는 늘 몽상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택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느름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홀로 산책하곤 하였지요. 나는 나의 방 창문에서 그 감상적인 소년을 바라보곤 하였어요. 두 손으로 뒷짐을 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다가 가끔 우뚝 멈춰 서서는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달빛이 밝은 날이면 그가 자주 내게 제안을 했지요. 누이 우리 몽상에 잠기러 갑시다. 우리 두 사람은 즉시 정원으로 나갔어요. 나무가 없는 공터를 만나면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곤 하였어요. 달밤이면 숲 속에 공터를 장식하는 손덩어리 즉 하얀 안개 자락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지요. 그가 내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것 좀 봐. 저것을 잘 보란 말이야. 하지만 누이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누이가 내 말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 둘 모두 행복해질 거야.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나 사랑해야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철부지 소년을 나를 죽도록 아끼고 좋아하던 그 소년을 두 팔로 다정하게 감싸안고 그의 볼에 나의 뺨을 부비곤 하였어요. 또 어떤 때는 저식사를 마친 후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조르곤 하였지요. 이모님 어서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농담삼아 그 가문의 숱한 전설들을 즉 조상님들의 열렬했던 사랑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곤 하였지요. 사실이건 꾸며낸 것이건 전에 내려오는 사랑 이야기는 무수히 많았으니까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모두 소문 자자했던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극도로 흥분했고 가문의 명성이 헛소문이 아님을 입증했지요. 어린 소년은 다정하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열광하였어요. 어떤 때는 손뼉을 치며 거듭 소리치곤 했지요. 나도 나도 그분들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아요. 그 무렵 그가 나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수줍고 애정 깊은 구애였으나 그의 하는 짓이 어찌나 재미있었던지 집안 사람들이 모두 웃어넘겼지요. 아침마다 나는 그가 손수 꺾어온 꽃을 받았고 저녁이면 자기의 침실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내 손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곤 하였어요. 그대를 사랑하오. 나에게 죄가 있었어요. 정말 나의 잘못이었어요. 그리하여 나는 아직까지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한 평생 그 일을 참회하며 처녀로 늙었어요. 아니 그 소년의 미망인으로 약호만 했던 미망인으로 늙었어요. 나는 그 어린애다운 애정을 재미있어 했고 심지어 그 애정을 자극하기도 했어요. 나는 한 남자에게 하듯 그 애 앞에서 교태를 부리고 그를 유혹하는가 하면 상냥하게 굴다가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여자들의 흉내를 냈어요. 결국 그 어린 것을 미쳐버리게 만든 것이지요. 나에게는 그저 장난일 뿐이었고 그의 어머니나 내 어머니에게는 즐거운 파적거리일 뿐이었지요. 그의 나이 겨우 열두 살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것의 정의음을 누가 진실로 여기겠어요.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포옹해 주었고 연서들을 써서 그에게 주기도 하였어요. 물론 우리들의 어머니들도 그 연서들을 읽으셨지요. 그는 연서를 받을 때마다 나에게 답장을 쓰곤 했어요. 불같이 뜨거운 편지들이었고 아직도 내가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성숙한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애정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으로 믿었어요. 우리 모두 그가 상돼지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해가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그가 나의 무릎을 부여앉고 털 속 주저앉더니 미친 듯한 열정을 가누지 못하고 내 치맛자락에 입을 맞추며 나에게 절규하듯 말했어요. 그대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만약 그대가 나를 배신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요? 만약 다른 남자 때문에 나를 버리면 나 역시 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그리고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비한 음성으로 덧붙여 말했어요. 어부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도 잘 알지요? 그리고는 내가 말머니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가 다시 일어서더니 자기보다 키가 큰 나의 귀에다 발끝으로 서서는 소곤거렸어요. 주누비에브 주누비에브 그 음성이 어찌나 부드럽고 귀여우며 다정한지 나의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하였어요.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그만 들어가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뒤를 따랐어요. 그러나 그러나 현관 앞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그가 나를 불러 세우며 말하더군요. 그대가 마냥 나를 버리면 나는 죽어버리겠어요. 그리하여 나도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언행에 조심했지요. 그러자 어느 날 그가 나의 그러한 변화를 나몰았어요. 나는 타이르듯 그에게 말했지요. 이제 농담을 하기에는 네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진지하게 사랑에 빠지기에는 너무 어리단다.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알았어요. 그해 가을 그를 기숙사 학교에 보냈지요. 다음에 여름 그가 돌아왔을 때 나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생겼어요.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어찌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던지 나 역시 무척 불안했어요. 그가 돌아온 지 9일째 되는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방문 밑으로 누군가가 밀어넣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급히 집어 펴보았지요. 그대가 나를 버렸어. 내가 한 말의 뜻을 잘 알면서 그대가 나에게 명령한 것은 나의 죽음이야. 나의 시신이 그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 지난해에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한 바로 그 자리에 와서 공중을 쳐다봐. 나는 곧 미칠 것만 같았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가 가리킨 장소까지 기진에 쓰러질 정도로 급히 달려갔어요. 그의 작은 학생 모자는 진흙 위에 나뒹굴어져 있었어요. 밤새도록 비가 내린 탓이었지요. 눈을 들어 쳐다보니 무성한 나뭇잎 속에서 무엇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유난히 거세였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여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시 일어나 저택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나의 침상에서였는데 어머니께서 머리맡에 앉아계셨지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끔찍한 창난 상태에서 본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애는? 공트랑은? 아무도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꿈이 아니고 사실이었지요. 나는 감히 그의 시신을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의 금발을 조금 달라고 했지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노처녀가 절망한 듯한 몸짓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몇 번이고 코를 풀며 눈물을 닦더니 말을 이었다. 그 이후 나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출근 미망인으로 13살 먹은 아이의 미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그렇게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침실로 가려는데 어느 뚱뚱보 사냥꾼이 그 이야기의 마음이 산란해졌는지 옆에 있던 사람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사람이 그 정도로 감상적이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